뭐 하려고? 잉? 다시다 떡볶이? 다시다 떡볶이? 그건 뭐야? 잉? 국회에서 CJ랑 만들었뛰야? 근데 떡볶이에 MSG는 다 들어가는 거 아냐? 마, 그건 옛날이라 그랬지만 요즘은 다시 국물 쬐우려 가지고 하는데도 많은데 됐고, 얼마야? 지가 물어보고 지가 큰 거 아주 멋대로 해 그냥 아, 지네 안 할 거야? 얼마냐고? 5,900원 몇 인분이야? 2인분 2인분? 가격이 좀 애매한데 그래, 이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녀 MSG를 때려 넣었으면 좀 저렴 아, 돼? 아 디꼬 해지마 여기서 끊을게요 어떻게 만들어? 참 니들 말 끊기니까 좀 그렇지? 물 180ml에 재료 안 넣고 다시 다 풀고 한 2분 섞다가 떡띠고 중불해서 2-3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요 떡 떼고 2분이야 3분이야 물론 설명서에 이렇게 써있는데? 그럼 2분 30초로 하고 먹어봐 얘는 지난번 부터 아주 지가 솔로몬인 줄 알아 잉 디꼬 잡소리 하나인데 먹을게요 잘 먹네 맛은 어때? 냉동떡이기도 맛이 괜찮네 어묵도 괜찮고 근데 양은 좀 작다 1인분이요 고향의 맛이다? 그래요 이 맛이요 완전 고깃국이다 맵기는? 신라면보다 안 매워 단맛은? 설탕은 아주 들이부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거 그냥 유튜버용인 것 같아